일단 먼저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 되게 컴팩트한 느낌 지니어스 제품 되게 컴팩트하다 귀엽다 고급스럽고 올드풍 느낌 고전틱하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되게 좀 귀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남성이라서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을 봤을 때 되게 고급스럽죠 약간 좀 아저씨풍 회사의 원풍 이런 느낌도 되게 되게 일단 보시면 키보드와 비교해 보세요 엄청 조그맣죠 이게 일반적인 키보드를 비교했고요 되게 작죠 평균적으로 스마트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8인치 정도의 크기를 지니고 있구요 보시면 딱 맞죠 이 크기와 보시면 이렇게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장착은 상당히 심플하게 되는 경우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제거해서 보시면 이 상단 쪽에 지금 이게 뭐 돌기 같은 게 있죠 양쪽에 뭐 요렇게 돌기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잡아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벌어지지 않고 여기도 벌어지지 않고 벌어지지 않고 벌어지지 않고 하지만 여기 부분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스프링처럼 벌어지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런 형식으로 스프링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착이 훨씬 더 재밌고 쉽다는 걸 알 수 있구요 오늘의 주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스포츠 스포츠 감사합니다.